나의 꿈을 적을 수 있는 란도 있고 또 모의고사 성적표 이런 것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어서 월별로 선생님의 응원 멘트와 포토카드도 함께 들어있어서 선배들의 합격 비법이 담긴 공부 관련 팁이 일간 주간 월간 계획을 한눈에 보기 편했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되게 상큼한 색깔이어서 공부할 때 힘이 날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